조선 조작 폐른보도 침묵하는 언론의 동업자 카르텔. 김성재 에디터. 노동절인 지난 1일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 분신한 양회동 씨 죽음은 충격적이다. 군사독재 시절 벌어진 숱한 죽음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조선일보의 느닷없는 분신방조 의혹 제기 보도였다. 분신 노동자 불붙일 때 민주노총 간부 안 막았다.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로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조선일보의 이 충격적인 보도는 모두 거짓이었다. 분신방조보도는 현장 목격자와 경찰 증언에 의해 단 하루 만에 거짓으로 판명났다. 조선일보가 기사에 갈무리한 현장 영상의 출처도 거짓이었다. 유서 대필 보도 역시 전문가 필적 감정을 통해 일주일 만에 허위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기자는 현장 취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영상의 출처도 속였다. 유서의 필체 검증도 없이 눈으로 보니 대필이라는 식으로 쓴 엉터리 기사였다. 이는 언론의 보도윤희 위반과 오보 비판을 넘어 한 사람의 죽음을 정치적 의도와 목적으로 이용하려한 폐륜적 왜곡 보도였다. 조선일보의 이번 조작보도는 32년 전인 1991년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조작보도를 냈던 그 조선일보였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한국 언론사의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조선일보의 이번 조작보도 폐른보도에 대해 다른 언론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이는 한국 언론이 진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주요 언론은 조선일보의 분심방조 유서 대필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적극 나서지 않았다. 이에서 3개 정도의 매체를 제외하고는 다수 언론이 조선일보의 조작보도 폐른보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이 상호보도 비평과 매체 비평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업자 카르텔이 작용한 데다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언론 지능재단의 뉴스 검색 사이트인 비카인지에서 조선일보의 분심방조 기사가 보도된 16일부터 필적 감정으로 유서 대필 보도가 허위로 판명된 24일까지 분신 플러스 방조 및 유서 플러스 대필 키워드로 10개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와 세계경제지 지상파 3사가 보도한 기사를 검색해보았다. 분신 플러스 방조 뉴스 검색 결과 모두 16건이 보도되었는데 mbc 기사 15건, 경향신문 기사 15건, 한겨레 기사 8건, ytn 기사 7건이었다. 다른 일간신문은 0에서 2건이었고 세계경제지에서는 관련 기사가 단 1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영방송인 kbs는 2건, sbs 1건이었다. 유서 플러스 대필 뉴스 검색 결과도 비슷했다. 총 27건 중에 mbc 뉴스 11건, 경향신문 6건, 한겨레 5건이었으며 다른 매체에서는 관련 뉴스를 발견할 수 없다. 경향신문과 mbc의 집중 보도가 눈에 띄인다. 경향신문은 조선일보의 분신 방조 보도가 허위임이 밝혀지자 19일자 일명과 조선일보 분신 방조 프레임 보도 제목에 이면 전체 그리고 사설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 혐오 드러낸 섬뜩한 보도폭력, 살인보다 더한 낙인 근거 없이 나를 죄인 무리한 방식 똑같아. 악재 돌파구 필요한 여권, 보수 언론발 의혹 재확산, 취재경의 부정확, 사진의 신어통 합성, 보도 윤리 어겨. 한술 더 뜬 원희룡, sns로 음모론 제기, 건설 노동자 분신, 악마화한 조선일보야말로 언폭이다. mbc도 분신 방조와 유서 대필이 허위 조작이었음을 집중 보도했다. 악의적 왜곡 보도 언론폭력 비판이 따라 분신 장면 담긴 조선일보 cctv 사진 검찰 경찰 제공 사실 없다. 죽을 일 아니다. 10분 넘게 처절한 설득. 마지막 유서 추가 발견, 노조 탄압 중단시켜달라. 건설 노조 조선일보 원희룡 고소, 폐른대풀이 말라. 모든 유서 동일 필체, 유서 대필 일축. 한겨레도 기사와 사설을 통해 조선일보의 조작 보도를 비판적으로 다뤘으나 경향신문과 mbc 보도와 비교하고 진보 매체라는 이름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비판에 나섰다고 하기는 어렵다. 분신 배후보도 맞장구 경찰 물대포, 재정신인가. 역사에 퇴행 실감나게 하는 분신 배후 의혹 보도. 분신 양회동 씨 유서 글씨체 동일, 월간조선 대필 의혹 반박. 다른 언론들은 이번 사안을 거의 다루지 않거나 건설로조의 조선일보 고소 및 기자회견 등 발표 위주의 뉴스를 건조하게 보도했다. 건설로조 탄압에 따른 노동자 분신과 조선일보의 조작 폐른보도 문제가 제기되는 중에도 중앙일보는 건설로조 광장 노숙날, 약주해야지 돗자리 술판에 잔디 흡연, 제목의 기사를 통해 노조에 대한 혐오 보도를 생산해냈다.